저녁 메뉴 추천 간장 계란밥 좋아요? 왜왜요?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매일 저녁 메뉴 오늘 드신거 오늘 드신거? 아 저 오늘 먹은게 뭐냐면 마늘 듬뿍 넣은거 오늘 마늘갈비집 먹었거든요 근데 계속 마늘 냄새 나요 저한테서 그냥 인간마늘 인간마늘 디퓨저 여기 마늘 넣으면 손솔 기분좋게 뿜어져 나오는 디퓨저향 마늘향 마늘 디퓨저가 돼버렸어 너무 많이 먹어서 헤이 홍산맨 나 오늘 오빠 오빠학교 갔다갔다 오늘 오빠학교에서 노래 끌고 왔다 동방 동 동방예대 맞죠 동화방송예술대학 동방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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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일은 제 학교로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기대돼. 나 왜 기대되는 줄 알아? 내가 왜 기대되는 줄 아냐고. 내일 중앙대학교 왜 기대되게. 그니까 내일 봐 얘들아. 내일 봐 얘들아. 내일 같이 보자. 기쁘다. 아 왜요. 내일 중앙대. 내일 중앙대에. 안녕. 너무 좋아. 내일 중앙대에서 공연을 가다. 안녕. 후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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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뭐 여튼간에 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잘 지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